잇지! 잇지! 날자! 둘, 셋! All In Us!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! 잇지, 저희가 왜 구호를 외쳤을까요? 바로 잇지의 첫 번째 공시 팬미팅! 잇지! 잇지! 날자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! 저희가 오랜만에 직접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같이 모험을 떠날 잇지! 준비됐나요? 네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날이 언제인지 바로 알고 계신가요? 바로바로 2022년 2월 19일입니다!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YES24 라이브롤과 글로벌 플랫폼 비욘드라인에서 우리 같이 특별한 시간 보내요 네, 잇지랑 함께하는 모험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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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떠날 준비해볼까요? 좋아요,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! 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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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자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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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